애니몰 로우 티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몰의 디케이입니다 최근에 핵극강의 아이템을 찾았어요 보통 네이처 아쿠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이트백 스크린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이 라이트백 스크린이 ADA사가 원래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국내 정발 정식 발매가 됐다가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중국 직구로 살 수 있고요 국내 펄아쿠아 펄아쿠아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 중고 거래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일단 대만적입니다 원래 이 제품이 위아래가 달랐어요 위가 파란색이고 아래가 흰색이었는데 와이프랑 둘이 해서 시트지 타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떼어버리고 위아래를 바꿨습니다 위에 거치하는 게 고정이라서 시트지만 위아래를 바꿨는데 훨씬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요 제 제품 같은 거는 온오프가 있고 그 라이트 강도 조절하는 거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와이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색감이 있고 페이드 밝아졌다 밖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 비오톱에 주황색 요거 위에 걸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오톱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보통 AD에서 쓰는 거는 요 하늘색이에요 요 색깔 볼게요 이런 색감이죠 제가 위아래를 바꿔서 좀 이런데 뭐 이런 색감입니다 티크 자국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보이거든요 영상이라 좀 비춰 보이는 것 같은데 저런 색감이고요 뭐 올 화이트만 키면 이런 느낌 블루는 올 블루 너무 촌스럽다 그린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그냥 뭐 상황이랑 분위기 따라 다른데 요거 주황색 바로 밑에 있는 좀 연한 주황색 요걸 쓰거나 좀 진한 주황색 요걸 씁니다 그러면 딱 원하는 느낌의 비오톱이 나오더라구요 이 라이트 백 스크린이 네이처 아쿠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비오톱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결과는 일단 대만족입니다 이..이.. 좀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 영상으로 실물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강 어귀에 있는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이브리드 비오톱이라 했는데 너무 매니악한 비오톱에서 벗어나서 하이브리드 틱한 그런 비오톱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에요 진짜로 이제 모든 제 웬만한 수조에는 다 라이트 백 스크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처 아쿠아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수조의 상황에 맞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모든 어항은 랩 액티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드 한번 보실래요? 페이드 하면 저런 식으로 영상이 바뀌어요 라이트 배경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거 이거 끈 거는 어떠냐 뭐 궁금해하실 건데 껐을 때만 보여드릴게요 끕니다 이게 끈 버전입니다 껐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뭔가 밋밋해졌어요 그리고 깊이가 좀 사라지고 다시 한번 보실래요? 와 와 좋더라고요 그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라이트 백 스크린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냐? 너무 좋냐? 저는 오늘의 요구를 공부해서 정말 궁금해하실래요? 너무 좋냐? 너무 좋냐? 진짜 계속 어울리는게 그래도 정말 좋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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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